자기야 안녕하세요 여기 재친데요 방금 환경 город이 성남자인데? 왜요? 이게 조명이예요 눈뽕! 얍! 상희리 형 짐 많이 쌌네요 어 상희리 형 짐 많이 쌌다 상희리 형 이거 보여주세요 상희리 형 지금 상남자입니다 오 상희리 형 멋있는데? 오 멋있지 저는 짐을 다 쌌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짐을 아까 다 챙겼기 때문에 잠시 저의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침대는 여기고요 지금 이 속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일본에 가는데요 재미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상흥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흥씨 네 지금 곤듀의 지금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머리 정리해보시겠어요? 상호야 안녕? 안녕하세요 뭐해? 응? 나 이제 아침 밥 먹으려고 김밥? 오늘도 난 김밥을 먹는다 난 스파게티 오 잘생겼어 미남 등장 지금 줌 기 kunt차 후 날개 prelim 한 거야? 응 날개iced 하면서 아 지금 상태 어때?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수현이 형 표정 봐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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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의 퍼티! 오늘 너랑 나랑은 흑과 백이다. 넌 찬성하고 나는 아쿠마. 아쿠카 아쿠마다! 기내식이 왔습니다. 1번이다, 2번! 1번! 지금 한 사람이 없는데 바로 상일이 형이 앞에 있어요. 아 1번! 상일이 형 오니까 어때요? 어 일단 공기부터가 다르네요. 네? 공기가 달라요 냄새가. 공기가 달라요? 누가 지금 히터 틀었어? 방금 엄청 뜨거운 맛. 아 힘든 순간 누가 히터를 틀었는데요? 저희 팀장님께서 히터를 틀어서 당황했어요. 아 첫 번째 스케줄이 끝났습니다. 저희의 첫 번째 스케줄인 하루하나 잡지 촬영이 끝나고 코레포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. 코레포 인터뷰도 끝났습니다. 이야 이야 맛있다. 이번에도 역시 스누퍼는 잘했습니다.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잘해서 그런 거야? 그러면 또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. 이거 봐 짱구야. 짱구다. 오늘 드디어 저희 일본 첫 일정이 끝났습니다. 똑같다. 보고 싶어요. 팬 여러분들.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 스케줄 자신있네요? 네. 정말 자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늘 어때요? 멋있어요? 고마워요. 조형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. 화이팅! 잘하고 보겠습니다. 예예 화이팅! 예! 전세! 화이팅! 전세! 일본을 사로잡겠습니다. 사실 긴장은 아니고요. 긴장 정도는 아니에요. 경직? 긴장 정도는 아니고 경직. 형 형! 발 풀어요 빨리. 우리 그때 같아. 쉴리댄스. 첫 방. 첫 쇼케이스. 첫 쇼케이스. 아 그때 생각난다. 그때 생각나죠. 저희 막. 하이딜 시킬 그. 저희 많이 여유로워졌죠. 그때랑 다르게 사람이 많이. 그때는. 아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그때는. 그때는 진짜. 그때도 많았지만. 이번에도 관객분이 더 많으니까. 저는 더 기대됩니다.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. 동생. 차가워. 정상을 사용했다고. 가끔씩 웃기도 하잖아 여전히 내 자리 넘지만 네 맘에 빈 곳이 보여 첫 쇼케이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감동에 벅차 올랐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게 바로 가수가 된 이유? 저희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께 공연하는 게 흔치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공연에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진짜 가수생들이 오늘의 개그맨 우상분들 오늘의 캐리 갓 오늘 캐리 하셨죠? 누가요? 1정도 1정도 진짜 오늘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진짜 근데 아직 마다 마다 끝까지 않았습니다 맞아 맞아 그럼 1번 쇼케이스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제 특정들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여튼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우리도 쇼케이스 하자 한국 어 사랑해 둘 셋 하여튼 스포츠 안녕하세요 스포츠입니다 2011 SS 트렌드거든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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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 스포츠 스포츠 잘 익었어요 보이시죠 여기 포도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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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스포츠 테라 바틀 고 도려먹었네 아있아있아있 아직 안 뜯었어요 스포츠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